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저희가 한번 녹음을 했는데 녹음 파일이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녹음합니다. 녹음 파일에 마가 낀 것 같아요. 마가 꼈다기보다는 사탄 마귀가 튼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잘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마스터피스였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시간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페르난두 페소아라는 시인의 시집을 골랐습니다. 페르난두 페소아. 페소아. 페소아입니다. 정확히 읽으면 페르난두 페소아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인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의 모던이즘 시를 이끈 대표적인 시인으로 꼽히는데요. 헤럴드 블룸이라는 대단한 독서가이자 비평가로 알려진 사람에 따르면 서양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26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세익스피어, 괴테, 조이스, 네루다와 함께 페르난두 페소아를 꼽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한 지점 지점 역사와 어떻게 부딪혀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언어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페소아의 시집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의 한 구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라는 그 시가집에서 몇 편의 시를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 네. 이 시집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라는 시집이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집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입니다. 네. 페소아라는 시는 대단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어쩌면 양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믿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브리핑 청취자분들에게는 이제는 친정집 같아서 좀 어려운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브리핑 신청자들만큼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정우석 씨가 듣는 방송인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믿고 우리 페르난두 페소아라는 포르투갈 리스본 출신의 걸출한 작가 시인이죠. 시인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알랭 바디우라는 프랑스 철학자를 참 좋아합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페르난두 페소아에게 바치는 헌사가 있어요. 제 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철학이 얘기하는 어려운 얘기를 우리 페소아는 간결한 시적 언어로 가장 통찰력 있게 아주 적확하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시들 몇 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소아의 삶을 보는 방식과 관련해서 시는 내가 홀로 있는 방식이라는 시의 시의 마지막 한 구절 자문가두 같은 구절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을에서는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의 땅이 보인다. 그래서 내 마을은 다른 어떤 땅보다 그렇게 크다. 왜냐하면 나의 크기는 내 키가 아니라 내가 보는 만큼의 크기니까. 기가 막힙니다. 죽이죠. 나의 크기는 내 키가 아니라 내가 보는 만큼의 크기입니다. 우리 김PD의 크기는 이 몸의 부피가 아니라 김PD가 감당하는 세상의 목만큼의 크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을에서도 우주만큼의 땅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좁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우주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본론 중에 하나인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라는 시집에서 몇 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어미의 자식이라는 시입니다. 제 어미의 자식. 우리 페남두페소가 1888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재상을 떼놨는데 전쟁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겪으면서 계상을 아주 정제된 냉정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언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인 제 어미의 자식이란 말은 포르투갈어로 금지오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금지오겹. 네. 우리말로 하면 생때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전쟁통의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절절한 심정이 시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린 이 시기 우리 전쟁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버려진 평안, 미지근한 바람이 데우는 곳 관통하는 총안들로 두 방 양쪽에서 나란히 죽어 쓰러져 싸늘하게 식어간다 군복에 피가 번진다 늘어뜨린 두 팔 순백의 금빛, 핏기 없는 지치고 눈먼 시선으로 응시한다 잃어버린 하늘들을 너무도 어린 나이에 어찌나 어렸는지 지금쯤이면 몇 살일까 유일한 아이 그에게 어머니가 붙여준 그리고 간직했던 이름 제 어미의 자식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작달막한 담배값 어머니가 준 것 그것은 온전하고 험잡을 데 없는 담배값 이제 쓸모없어진 것은 그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단을 감친 손수건의 순백 그 날개끝이 땅에 닿아 끌리네 그를 품고 돌보던 늙은 보모가 준 것 저 멀리서 집에서는 기도가 이뤄진다 어서 돌아오기를 몸성의 제국이 짜는 그물이란 죽어 쓰러진 채 그렇게 썩어간다 자기 어머니의 아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제국이 짜놓은 그물이란 제국이 짜놓은 그물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거죠 제 어미의 자식 생때 같은 자식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폭력 국가폭력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페르란드 패스완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비정한 사회를 페르란드 패스완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역사적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마는 가끔씩 종교가 없을 때가 편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너무나 허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탄절을 앞뒀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대의 예수들 전태일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들을 그리면서 이 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2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골에는 눈이 내린다 달란한 집들 안에서는 하나의 감정이 과거의 감정들을 간직한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마음 가족이란 어찌나 진짜인지 나의 사색은 깊다 그래서 내겐 향수가 있지 은총으로 얼마나 하얀가 영원히 못 가질 가정의 유리창 뒤에서 바라본 내가 모르는 풍경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면 많은 가정에서 행복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원히 못 가질 가정을 그리워하는 유리창 뒤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 시에서는 그런 풍경들을 거꾸로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불행한 사람들은 없는지 또 내가 돌아볼 세상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이 시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의 회심작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이 작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나인 것 같지만 자신은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김피디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다시 녹음하고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운명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송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추위에 떨면서 놀이터에 앉아서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또 내 삶에 어떤 또 다른 흔적을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나와요 추워 죽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피디를 원망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매 순간 변해왔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낯설다 나를 본 적도 찾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많이 존재해서 가진 건 영혼뿐 영혼이 있는 자에겐 평온이 없다 보는 자는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느끼는 자는 그 자신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보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된다 나의 꿈 또는 욕망 각각은 태어나는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풍경 나의 지나감을 지켜본다 다양하고 움직이고 혼자인 내가 있는 이곳에선 나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래서 낯설게 나는 읽어나간다 나 자신을 다가올 것을 예상치 못하면서 지나가버린 건 잊어가면서 읽은 것을 귀퉁에 적으면서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읽어보고는 말한다 이게 나였어 신은 안다 그가 썼으니 인생이라는 노트가 있다고 상정하면 그 노트를 채우는 건 우리의 몫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도 있을 테고요 수많은 관계의 풍경들이 자리 잡겠죠 내가 나라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게 패스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나라는 생명의 플랫폼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플랫폼을 통해서 넘나들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또 아파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지나가는지 그게 내 영혼의 한 가닥들 자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기도 하겠죠 올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각각에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무늬를 새겼는지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한 시네요 페르난두 패스와 대단히 철학적인 시인데도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철학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우리 알랭바디우의 말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패스와가 내세운 그 삶의 조건들 그 조건들만 조금만 이해하면 이 시가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삶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삶의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와 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한 해를 보내면서 좋아해줬으면 좋을 성 싶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20대의 페르난두 패스와의 시에 대한 감상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페르난두 패스와는 엄청난 시를 쓴 사람인데 이명이 많기로 유명해요 다른 이름들이 많기로 한 70개의 다른 팬네임이라고 그러죠 70개 정도의 다른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그만큼 수많은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수만 다른 풍경들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내가 있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나일 거고요 그리고 올해의 나하고 내일의 내가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의 삶의 풍경과 내일의 삶의 풍경이 될 텐데 그 흐름 속에서 간직할 건 간직하고 새길 건 새기고 그리고 바뀔 건 바뀌고 이런 큰 흐름들을 패스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페르난두 패스와가 좋아서 평생 동안 페르난두 패스와라는 포르투갈 시인의 시를 번역하면서 페르난두 패스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새기면서 산 정말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가 있습니다 타부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타부키를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또 페르난두 패스와를 우리가 기리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